안녕하세요 황현아입니다 체육시간에 유독 앞구르기 뒷구르기를 못했어요 체육생께서 하키부에 들어오면 구르기 점수를 A 주신다고 하셔서 슬라이딩을 하거나 다리를 찢는 상황이 많이 나와서 근육파열이나 어깨탈골 그리고 특히 멍이 많이 들어요 제가 경북 체육회 이제 9년차인데 한 번도 우승이랑은 해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대통령기를 나갔는데 거기서 9년만에 첫 우승을 했어요 그때가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자 막았으면 좋겠어요 뒤쪽에서 그릇슛 벗어났습니다 다행이에요 황현아 꼴끼 다 선박이죠 2분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